숙소에도 장구가 있어요. 아 진짜? 숙소에 장구가 있어요. 제가 그 장구가 그... 뭐라 그러죠? 장구도 그거 케이스가 있잖아요. 케이스 위에 거기다 신발을 올려놨었어요. 흠천이 형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장구가 너네 신발 받침대냐고 굉장히 국악인으로서의 그게 예수인데 제가 잘못한 거긴 하지만 그렇죠. 뭐 또 있었으면 저랑 맞장구 치고 싶어요. 혼날만 하네요. 혼날만 합니다.